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폰 쓰시다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더니 아이폰이 굉장히 느려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구형 아이폰 6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거 혹시 우리 쿡장이 일부러 새 아이폰 사라고 이렇게 일부러 막 느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우와 이러면서 막 농담으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느리게 만든 거 맞음 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짝 알아봅시다 여러분 미국에 레딧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여러분과 저같은 폰 덕후가 나타나가지고 쿰척쿰척 와가지고 얘들아 이거 보라는 내가 신기한 걸 찾아냈다는 이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나는 아이폰 6를 쓰고 있는데 지난 몇 주 동안 속도가 너무 느려져가지고 정말로 미쓸 것 같다고 근데 자기 것보다 1년 전 모델인 동생의 아이폰 6 플러스는 자기 것보다 훨씬 빨랐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조사를 들어간 거예요 당시의 배터리 헬스는 80%였고요 긱벤치로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싱글코어 1466 멀티코어 251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저전력 모드를 켜거나 끄거나 변함이 없이 똑같다고 해요 근데 배터리를 교체하고 나서 다시 벤치를 돌렸더니 싱글코어가 2526 멀티코어가 4456으로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2분의 3줄 요약에 따르면 첫번째 애플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고의로 속도를 늦춘다 두번째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원상태로 다시 복구가 된다 세번째 긱벤치를 이용해가지고 너의 폰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 봐 라고 요약을 하고 계셨어요 이 글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자 긱벤치를 개발하신 분이 어디다 너 한번 확인해 보겠어 이러고서 쭉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블로그에 길게 글을 남기셨는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맞아요 배터리 수명에 따라서 당신 폰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이슈가 되니까 드디어 우리 국장의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이제 속도랄지 기기의 수명 연장도 포함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추울 때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못 받쳐줘가지고 이게 이제 기기 내부의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아이폰 6, 6S 그리고 SE에다가 이 기능을 적용을 했고 아이폰 7에도 iOS 11.2 버전부터 이 기능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이 기능을 다른 신제품에다가 쓰셔박을 거예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6S 때 추울 때 막 배터리가 30% 50% 남아있는데도 이거 막 픽픽 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CPU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서 그때 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새 아이폰을 사도 되지만 배터리만 바꿔주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에는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애플 공식 수리점에 가서 맡긴다 현재 한국에서는 8만 8천원에 수리가 가능하구요 근데 공식 애플 수리점에서는요 자기들이 테스트 해가지고 80% 이하로 나오지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교체를 안 해줘요 두 번째 사설 대리점에서 바꾼다 요게 한 뭐 한 5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평가 좋고 괜찮은 배터리 쓰는 곳에서 바꿔도 조금 더 저렴하게 바꿀 수가 있구요 세 번째 자가 배터리 교체 키트를 이용을 한다 뭐 국내 오픈마켓이나 아마존이나 아니면 iFixit 이런데 보면 설명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교체하는데 필요한 툴들도 굉장히 다 갖춰서 오거든요 여러분이 저처럼 손재주가 좋다면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겠어요 가격도 가장 저렴하구요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이 사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옵션에 넣어 가지고 사용자가 알아서 켜고 끌 수 있게 만든다거나 혹은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미리 공개를 했으면 사람들이 그냥 배터리만 교체해서 잘 쓸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드럽게 비싼 새 아이폰을 사게 만든 점은 확실히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